안녕하세요. 손 선생 용접 교실의 용접 강사 손 선생입니다. 금일은 플랜트 현장의 시험을 많이 보는 50회 스케줄 160짜리 육지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본원 제자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용린이 졸업 작품으로 용접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 가서 용접 지발노 손 선생 용접 교실 감사합니다. 아주 좋아. 손 선생 용접 교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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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